진짜 아웃돌의 천국이다 이 곳은 힝폼, 힝폼을 좋은 거라 스팸, 힝폼을 한 영웅 스팸의 공연 힝폼에仇 gluc연 Thanh 힝폼에 나이스 하하 홍보레이스 같은데? 여기 영상 보면 더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눈이 맑아지는 물이 있어. 딱 이때 설레지 않아? 어. 어, 처음 가는 미국. 처음 가는 거여서 엄청 맞아요. 생각했던 그 느낌이랑 너무 달라요, 가는 길이. 저는 막 사막 투어를 한다고 해서 건조한 그 사막에 더운 그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저번에 몽골 갔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후! 빨리 들어가야 돼.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거 게임! 저장은 전에는 오아백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蒙오일 때까지. 이곳은 음식 트럭 파트입니다. 이것은 대박이다. 이 음식 트럭을 좋아해요. 그것은 음식 트럭! 무슨 파티야. 우리 반가워. 아까 오면서 분위기랑 지금 너무 말라요. 아직 지차 적응이 덜 됐어요. 이번에는 오프로도 운전을 하면서 여기 사막도 건너고 바위산도 건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우선 한숨 쉬다가 좀 이따 저녁 먹으러 나가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매일부터 같이 오프로 드라이빙을 할 분들과 잠시 만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부끄러워. 거의 항상 혼자 캠핑하는 솔로 캠퍼는 조금 부끄러움을 탄답니다. 어머? 저게 내 이름이 쌓여있었네? BF Goodrich 타이어를 운전할 수 있는 3일을 운전할 수 있어요. 첫 2일을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UTV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어디서는 어디서는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여러분께 시작할까요? 이름이 어디서는 어디서는. 아, 뭐 볼까? 네. 저거는 비교 HR timely Wol pink Reddit원입니다. 홍화 Nikonu 사진 Il Sar Academia 아멘 Deb't say it's calm. Yeah. Good morning. So amit Shar-i-leen. I met all of you except for you guys, but I already met you last night. So very excited to have you back. This is Shar-i-Lynn. She works with me. This is my dad, Ben. My dad. He'll be tail gunning for us. 그니까 무섭고 이래 보도가고요 이 분홍의 증명 중에서 의미가가 들어있혀요 물을 그리지 뒤에 제이크가 어떻게 되어갈 자리에 저희가 도망이라서 이제 마치고 잠시 후에 피곤해 왔어요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실까요? 오 장난 아니야 완전 딱따래 미국 와서 음식 먹고 하니까 딱따라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맥주가 더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여기가 아웃도어의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오프로드 한 타워 짜던 거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 팀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뒤에 배경이 뭔가 몽골대가 살짝 생각이 나는 듯하면서 진짜 완전 강할한 미국 서부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룡이 나왔다고 하는데 방금 지나가면서 공룡 소리를 냈어요. 거의 살아있는 공룡이랄까? Let's go, move, move, move. It's very funny time. 이 정도면 껌이죠? Let's drive. It's very hot. That's very hot. Cool time, cool time, funny time, funny time. 아, 이뻐니까! 좀 쫄리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내려가는지 후! 이곳에서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아, 기억하는 거야? 뭐? 있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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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빗고 그 날은 공룡의 물에 지금 말을 안 해! 모아öll술 누나의 하 Це 시간이 많이 안 작아 바다 도라 confused 목극기 이거 영상을 보면 더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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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투말라라 투말루 랄리 투말라라 투말루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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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을 보면 더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많이 비슷하네 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눈이 맑아지는 물이 있어 투말루 랄리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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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잘 보여 오우 맑아졌어 근데 그때는 다들 한국어로 하셨는데 맞아 의사소통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 같은 홍보회 내신데 투말루 우리 친구가 한국인이라니 내가 아기서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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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 수, 수. 아, 이 두 쪽에 었어 랩! 아니, nie.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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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 you mind, uh, keep it going? Kind of rocks. Keep going. 미켓을라아이! 여기가 곤룡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날 믿어요. 떨어지면 같이 죽어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제가 캐랑이도 이렇게 몰거든요. 이렇게 몰면 안 되는데. 어려운 버스야. 재밌다. 온몸이 밖에 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벌판인 줄 알았어요. 다 어디갔지? 다 어디갔지? 커피룸. 커피룸. 이루어주면. 이루어주면. 야야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까삐까삐 룸 룸. 이루어선. 하하하하. 이제. 첫날에. 오프로드를 거의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코만. 여기에서 운전을 하면. 끝으로 양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간혹 들긴 해요. 여기. BFG 세팅 자체가. 너무. 요거랑 너무 잘 맞게 돼 있어가지고. 살을 잘 모르는. 살인이긴 하지만. 안전감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어? 여기 치킨콩이 다 지나가나 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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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와요. 눈과 함께하는. 오프로드 드라이빙.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주유소에 이렇게 깎는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갑시다. 날씨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뭔가 거짓말 같은 광경이야. 뭐 이 색감이 좀. 계속 적응이 안 돼. 눈 있어. 설산이야. 우와. 만년설. 눈 진짜 아웃도어의 천국이다. 우와. 헬로우. 안녕. 지금 둘째 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중간에 지금 멈추는 지점에 와있습니다. 이 근처에 엄청 멋있어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컨테이 앉아있어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고. 레고 레고. 이거 햄버거. 햄버거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맛있다. 햄버거 바위. 오늘 아침에도 맛있었어. 아침 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매일 스테이크. 매일도 스테이크. 어. 여름 스테이크. 아침. 시작. 밤 Bridges. 맛. orse은.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뚜껑을 따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뚜껑을 따고 할 예정이에요. 뚜껑을 따보게. 뚜 따. 뚜껑을 따. 됐다. 이제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 색깔 진짜 특이해요 다람쥐 맞나? 여긴 까마귀도 커요 엄청 크다 여기 엄청 멋있는 길인데? 진짜 멋있다 뭐야? 여기가 메인코스였네 바위는 굴러떨어진 바위인가? 그니까 저 사이 틈으로 가다니 우와 진짜 맛있다 오늘이 그 뭔가 그 정점인데요? 포인트? 내일은 버기카를 탈 예정이어가지고 이렇게 오프로드 하는 거는 오늘이 제일 좀 멋진 코스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왜 오프로드랑 그런 아웃도어의 성지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흔들흔들 몸이 춤을 추네 아 우리 케랑이랑도 할 수 있나? 이런 액티비티를 케랑이 또 살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살인이 아니여가지고 뭐 뭐 오케이 오케이 now straighten up and just go straight 아 아 우웅 다시 크레일을 타러 나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드라이브를 하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호흡길이 될 거예요. 돌이 엄청 많은 지역이어서 호흡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질 enterprise.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 한번만 좋았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하늘을 향해 달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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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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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부터 저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 남꽃을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 남꽃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0. 3, 2, 1, 0. 3, 2, 1, 0. 3, 2, 1, 0. 1, 2, 3, 2, 1. 3, 2, 1, 0. 3, 2, 0. 3, 2, 1, 0. 3, 2, 1, 0. 3, 2, 1, 0. 3, 2, 1, 0. 3, 2, 1, 0. 3, 2, 1, 0.